은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가 저출생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석실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